자, 스마트팜이 뭐예요? 일단 스마트팜의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정보통신기술을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농업에 접목시키는 거. 네, 좋습니다. K-팜은 뭐죠? 일반적으로 K라는 말은 왜 붙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흔히 다른 쪽에 K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K-밥도, K-푸드, 좋아요. 이제 그런 개념의 K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항상 쉽게 쉽게 가야 됩니다. 자, 논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제만 제대로 분석이 되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논제 분석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논제 분석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자, 2021학년도 실전 기준으로 해서 대문제, 가장 예상 문제 큰 거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그다음에 6차산업. 6차산업을 제일 우선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6차산업이랑 스마트팜에 목숨 걸고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 꼭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이와 같이 6차산업이랑 스마트팜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출제가 안 되더라도 다른 형태로 이와 같은 배경이 들어가는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어쨌든 4차산업혁명 융합기술을 응용하여 스마트팜을 구현하는 방식을 서술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K-팜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죠.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죠. 당연히 스마트팜이랑 그리고 K-팜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스마트팜의 정의 부분 것은 자, 한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 학생이 얘기해 주세요. 스마트팜의 개념 학생이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면접에서 나와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ICT,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인터넷 정보통신, ICT 정보통신 관련한 기술을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과 연합하여, 결합하여, 응용하여, 다 좋아요. 어디에 적용한다? 농업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스마트팜이라 그런다. 그럼 여기서 4차산업혁명의 그와 같은 다양한 기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드론도 되고요. 또 온도, 습도 조절하는 그 기술을 얘기를 해 줘야죠. 어떤 기술이에요? 4차산업혁명 기술. 그렇죠. IoT 기술. 또 AI의 머신러닝이요? 실러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딥러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인공지능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인간이 넣는 방식도 관계없어요. 또 당연히 빅데이터 분석 들어가겠죠? 4차산업은 너무 많죠. VR, AR, 그렇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인데 이거는 도로교통 아닙니까? 어떻게 농업에 이용됩니까? 농업에도 이용돼요. 다양한 구와 같은 형태인데 이게 특정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개가 융합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차산업혁명 기술이랑 이와 같은 ICT 기술이 융합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DNA 했던 거 기억나죠? DNA가 어떤 거라 그랬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러니까 이제 4차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는 주로 ICT 즉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인터넷 통신 기술이니까 이게 네트워크이고 그다음에 AI. 그래서 결국은 DNA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대로 여기에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데이터의 D, ICT의 네트워크죠. 정보통신기술, 그다음에 AI의 A. 좀 더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준으로는 뭐예요?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 얘기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리고 사유안전망 구축 이 세 가지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뭐였어요? DNA였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스마트팜에 구현하는 그 방식 자체가 바로 4차산업혁명의 여러 기술인데 특히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리고 AI. 자, 명확하게 학생이 얘기를 잘해줬어요. 네. 스마트팜이란 바로 정보통신기술을 4차산업혁명기술과 접목하여 이를 농업에 활용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그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농업을 우리는 스마트팜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 K팜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랬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팜의 학생이 알고 있는 K팜이란 무엇인지 얘기해보세요. K팜의 핵심은 바로 뭐다? 한국식 농업. 그렇죠? 한국식 농업의 뭐다? 한국식 농업의 세계화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 K라는 말이 붙으면 즉, 로컬이죠. 로컬에서 뭘로 나간다? 그렇죠. 글로벌로 나간다. 이제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항상 한반도의 어떤 좁은 어떤 문화의 수용국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문화를 수입해오고 그리고 미국의 문화를 이제 수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수용국가에서 거꾸로 문화를 전달해주는 문화송출국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문화송출국가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세계로 나갈 때 그때 우리가 K라는 말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K팝이다. 팝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양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것으로 승화시켜서 다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K팝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해야 될 과제가 K-EDU야. 원래 서양식 근대교육을 받아들여왔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걸 승화시켜가지고 한국의 교육을 세계화시키는 거죠. 그게 K-EDU가 되는 거지. 전 세계 학생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 특히 한국의 이 놀라운 사교육을 다시 이거를 전 세계로. 그러니까 가장 이제 K-POP의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로컬을 무조건 글로벌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글로벌한 요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중요한 게 뭐야. 우리식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한국식으로. 그렇게 다시 세계에 영향을 줬을 때 우리는 그게 농업이면 K-POP. 그 다음에 음악이면 K-POP. 교육이면 K-EDU. 자 또 뭐가 뜨고 있어요? K-K-MED. 바로 뭐예요? 원래 서양의 의료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승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K-MED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 K-방역. 이건 뭐냐면은 한국에서의 고아 같은 의료 인프라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식으로 방역을 해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세계화. 그때 K라는 말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K-POP이라는 그 개념도 뭐냐면은 물론 우리의 전통적 농법 있어요. 로컬한 거. 그렇지만은 해외로부터 받아들이는 고아 같은 기계화 농법들 있잖아요. 뭐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서양 거 받아들여가지고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승화시켜가지고서 다시 어디에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때 첫 번째 문화 수용. 두 번째 문화 승화. 세 번째 문화 송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화 들어오는 거. 수용. 두 번째 내부에서 뭐다? 문화 승화. 세 번째 문화 송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K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서양의 대중음악을 우리 것으로 승화해서 다시 전 세계에 미친 사례. K-EDU, K-MEDU. 꼭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K를 붙이는데 사실은 로컬이죠. 지역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네 지역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영향을 줄 때. 문화죠. 지역 문화가 보편적 세계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승화시켜서 다시 세계 문화에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른 예가 어떤 것이 있나요. 꼭 K 말고. 어떤 학생은 서양에 지금 불고 있는 요가 열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 맞지 않아요. 요가는 원래 인도 거야 이거다.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적인 고아 같은 문화인데 그 자체를 그대로 뭐야 서양에게 송출하기 때문에 서양 것을 받아서 승화시켜가지고 다시 세계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격이 다르죠. 사실은 이게 뭐 K라는 말이 뭐 별거 아니야. 대부분 우리가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자동차 반도체 선박 조선 그렇죠 철강 다 이거 우리 거예요 원래 아니잖아요 다 받아들인 거잖아 서양 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봐봐요 다 뭘로 우리 것으로 승화시켜서 요새 현대차 잘 나가요. 반도체 서양 거 받아들여가지고 하이닉스 뭐냐 SK하이닉스 삼성 뭐 잘 나갔죠. 조선 이번에 중국 거 싹싹 우리가 다시 뺏어봤어요. 조선은 원래 우리가 배를 잘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그렇지만은 현대식 고아 같은 도크 방식의 선박 제조는 다 서양에서 정주영이가 다 배워가지고 온 거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 것으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장악할 때 뭐 철강 마찬가지고 포스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다 K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거기에다 K라는 말을 좀 뭐 붙일 겨를도 없었지. 워낙 빨리 경제성장하느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K팜의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K팝이니 K에듀 K매디 K방역 K팜 이렇게 했을 때 그 K라는 말을 붙일 때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뭘 한다? 세계의 것을 한국식으로 승화시켜가지고 한국에서 고아 같은 것이 검증된 것을 다시 전 세계에다가 송출할 때 그때 우리는 K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K팜은 결국은 뭐다? 기계식 농법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한국식으로 승화시킨 거죠. 사실 여기에 말하는 이 ICT라든지 뭐 빅데이터 AI 네트워크 다 이거 서양 거 우리가 수용해가지고서 한국식 농업에 전복을 해가지고 그 스마트팜 개념을 세계화시켰을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K팜이 되는 거야. 이제 스마트팜의 개념과 K팜의 개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을 구현하는 방식을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아까 얘기를 잘해줬어요. ICT 정보통신과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서 그것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 스마트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학생이 언급했던 이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ICT랑 결합을 하고 그 결합을 해서 농업에 적용하는 부분 것을 일단은 서술해야 돼요. 이거 브레인스토밍 해야 돼. 이게 전체 본문의 절반이야. 다음 지속 발전 가능한 K팜의 방향 또 나왔잖아요. 뭐죠? 무슨 개념? 지속 발전 가능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뭐다 이게? 서스테이너블 디벨러먼트. 지난번에 우리 저거 할 때 있잖아요. 한국판 뉴딜 정책 할 때 디지털 뉴딜 있고 그린 뉴딜 할 때 이 얘기 했었잖아요. 지속 발전 가능한 고아 같은 K팜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지난번 거 영상 전달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지속 발전 가능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K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농업을 세계화시키는지 그 방향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류라는 것으로 지난 10년 20년 동안 정말 빅히트를 쳤죠. 여기서 K팜이니 뭐 K에듀, K매드 이런 것도 다 일종의 한류인데 예전에 이제 뭐 겨울동화와 같은 드라마를 가지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 한류가 이제 동남아를 비롯해서 중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고 그 영향이 또 K팜에도 영향을 줬어요. 물론 이제 K팜에도 영향을 줄 건데 한류가 그렇게 본성하니까 중국에서는 혐한이라고 해서 한류를 오히려 혐오한다. 이제 이런 쪽의 어떤 반발기로도 잡혔어요. 바람직한 한류를 지속 가능하고 즉 일시적인 유행으로 예전에 홍콩 영화가 엄청 인기 좋았는데 지속 가능하지 못했어. 그래서 금방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류 이제 그와 같은 홍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한류가 지속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화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 예전의 과제였어요. 거꾸로 우리가 K팜에 한번 이것을 적용을 해보라는 거죠. 지속 발전 가능한 K팜의 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국제관계라든지 우리가 외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가지고 전 세계의 농업을 개혁할 것인가 이런 거대한 거창한 프로젝트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면 세계에 영향을 줄 거고 특히 우리가 중동 사막에 한국의 고아 같은 변홍사를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팜으로 무장한 그러한 대한민국의 농업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거고 우리는 전 세계에 어떤 방향으로 K팜을 이렇게 조종을 해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아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부분 거에 대해서 또 브레인스토밍이 또 절반. 그래서 시간을 다시 주겠습니다. 지금 바로 브레인스토밍 해주세요. 브레인스토밍 해주세요.